Q.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그렇게 나눠봅시다. 초기불교나 초기불교 소승불교라고 불리는 초기불교 이후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구약과 신약처럼 비슷해요. 시기도. 신약 나올 때 대승불교도 제대로 정립이 됐으니까 기원 전후로 해서 사실 갈리죠. 그 전에 유대철학과 기독교철학이 갈리듯이 이때 소승철학과 불교 안에서도 대승철학이 갈립니다. 이후로도 지금도 유대교 있듯이 구약 따르는 파 있듯이 지금도 초기불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도요. 기독교로 하다 또 막히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구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식 이론도 나오고 지금 대승불교 하다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애초에 대승만 했는데 여중 와서 이거 하다 막히니까 화두에서 견성자도 안 나오고 하니까 또 승려들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거 이쪽 스님들은 오히려 더 기울이라도 잘 지키더라. 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이게 이제 원형의 깨달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부처님 원형에 해서 돌아가는 일도 생기고 저는 이제 제 강의에서 일관되게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또 진화해 왔는데 다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서 답이 나올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문이 하신 작업을 한 500년간 비료 땅에다가 인도 땅에다가 비료를 줘서 대승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든 작업을 하신 보살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자. 대보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그분 가르침에 메이다가는 지금 대승이 이미 자랐는데 다시 그 이전으로 척박하던 때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어제 좀 생방송으로 막 나가니까 말씀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 제가 가끔 했더니 석가문이 보다 보다 우리 대승의 불보살들이 훨씬 높은 분들이 계시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석가문이만 따르려다가 더 큰 거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막 분노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놈식 죽여버려 막 이런 석가문이 신봉자들은 충격적인 얘기죠. 알고 하는 얘기죠. 저도 그러시리라고 알고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도 열심히 지상정토 게임에 아마 열심히 플레이하고 계시지 않을까 게임에 접속해서 그런 기대로 해봅니다. 간단하게 어제도 제가 그래서 구약 많이 구약을 뭐 구약 안에 도가 있는데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신약은 이미 S님이 구약을 극복하고 더 정화된 형태의 가르침을 주신 거니까 신약을 바로 보고 아니 한정된 시간에 신약 공부하다가 가는 게 맞지. 구약 가서 헤매지 마라 하듯이 제가 대승 공부하시라 초기 불교 가서 헤매지 마시고 이런 말씀도 드린 거죠. 상자부 불교 거기 저희가 소승 불교라고 하는 저희가 소승이라고 하면 되게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싫어합니다. 상자부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상자부란 말이요. 꼰대 불교라는 뜻이 꼰대 불교 상자부라는 게 꼰대 불교라는 뜻이에요. 반발하고 나온 게 대중부예요. 대중하고 너무 유리된 자기들만의 알아안들만의 불교에 반발하려고 상자부라는 게 애초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이름도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불러달라는 건데 그건 자기들 얘기고 저는 대승 입장이라 대승에서는 그러건 저러건 소승일 뿐입니다. 대승에서 분류할 때 저거는 참나의 철학 저거는 뭐라고 해도 애고의 철학 하듯이 이건 대승의 철학 대승의 기준으로 이건 대승의 기준에서 대중의 미달된 철학 대승에서 분류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셨대요. 그분들은 상자부라고 본인들이 부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승의 입장에서 제가 그쪽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또 신경 쓰이게 제가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리는데 12연기 같은 거 이런 얘기는 안 드리기 뭐 해서 한번 드려봅니다만 12연기 하는 거 아시죠? 12연기 논리의 근거에서 열반론이 설해집니다. 석가모니의 열반론은 근거가 12연기예요. 그 전에 사성제 있잖아요. 사성제는 이겁니다. 고, 집, 멸, 도 그러면 고통이 있다. 괴롭다. 일체는 고다. 원인이 뭡니까? 가래. 가래라고 하는 욕심이죠. 욕심이다. 그러면 이 욕심만 버리면 고도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지니까 가래를 멸하면 고도 멸해진다. 다 멸하려면 도가 있다. 뭐냐? 팔 정도만 따르면 된다. 그것이 중도다. 중도를 걸어서 중도를 늘 실천하면 고를 멸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완벽하게 멸해질 수 있다. 저는 늘 여기는 비약이라고 봅니다. 열반을 논하는 부분은 다 비약이라고 봐요. 인간이 이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고집 멸도에서도 지금 만약에 저희가 아라한들이 아라한들이 잘하는 게 결국 정의 쌍수거든요. 늘 깨어있으면서 지혜로 그 지혜는 아공의 지혜죠. 저희 홍범 14조의 앞에 4개조 정도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늘 열반 참나 접속 뒷승에서 하듯이 늘 열반에 접속해서 살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탐진치가 일어나도 나를 괴롭힐 이 가래라는 게 결국 탐욕인데 이 탐욕에는 치 어리석음도 있고 이 가래가 안 이루어지면 분노하는 진이 다 연결되어 있죠. 즉 탐진치가 원인인데 탐진치가 내 마음에 솟구칠 때마다 가만히 있다가 솟구칠 수도 있죠. 뭔가 이 태상을 마음의 태상이 떠오르면 솟구치겠죠. 가만히 있건 움직이건 마음에 뭔가 욕망의 태상이 나타나면 어리석음이 작동해서 탐하게 만들고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분노하게 만들고 이 상황이 일어날 때 바로 기정해 사막이 출동해서 이 정해 여기 이제 하나 더함께 실천 선정과 지혜와 실천이 출동해버리면 이게 사막이 확장판이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면서 바른 선정에 들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고통을 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체험 가능해요. 괴롭던 게 사라져요. 더 나아가서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윤회 안 합니다. 여기는 비약입니다. 체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저 얘기하실 때 살아계실 때 했단 말이에요. 비약이라는 거 아시겠죠. 다 인도인들이 다 원하는 거고 당연히 열반에 인간은 들게 돼 있다고 믿고 있던 시대예요. 인도 당시 우파니샤드나 베다가 다 열반을 노려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에서 연구하는 모든 철학의 주제는 열반이에요. 어떻게 지구에 다시 안 오나 그러니까 열반이 당연한 주제가 되니까 이게 열반론으로 연결됩니다만 실제로는 석가모니가 제가 방편이라는 거죠. 아 열반 들게 해줄게 이론이 있어 고집멸도 이 이론대로만 하면 고가 멸해져 고가 멸해진 거기가 열반 아니야? 고만 잡으면 되잖아. 욕심만 잡으면 되잖아. 계속 탐진치를 너가 깨워서 살아있는 동안 탐진치를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탐진치를 힘이 무력하게 만들 수는 있어.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아라아니야. 아라한도 탐진치 있어요. 그런데 죽어야 끝나요. 결국은 죽어야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완전히 죽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라고 가르친 거죠. 그건 확인할 길이 없는 소리입니다. 왜? 이 이론상에서 열반이 보증되진 않아요. 고를 멸할 수는 있어요. 탐진치를 잡는데 개정해를 쓰면 계율이 탐욕을 잡고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원래는 종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계율이 탐욕을 잡고 선정이 분노를 잡고 어리석음을 지혜가 잡아서 탐진치를 출동하면 개정해가 바로 출동해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천 가능해요. 바로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상자부건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이건 나는 고가 일어날 때마다 탐진 탐진치가 나를 습격할 때마다 개정해를 써서 잡으면서 산다. 그럼 거기는 그건 자명한 얘기죠. 거기에 이제 무슨 진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느냐 아공을 가지고 풀어간다. 더 할 말 없죠. 이건 사상제 이게요. 사상제 그러니까 저는 자명한 건 취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 플레이를 할 때 아주 필요한 겁니다. 고진멸도 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 뭐로 잡느냐 탐진체는 개정해로 잡는다. 자명하죠. 지당하는 건 다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정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과거 놔버리고 미래 걱정 안 해버리고 애고 놔버리고 지금 이 순간 열반에 몰입해버림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 그 원리 재익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 적정의 원리를 삶에 써버려요. 그럼 이거 문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열반에 든다는 건 비약이라는 거 항상 살아있는 동안 사실 이게 오히려 열반은 비약이고요. 이렇게 해서 열반에 든다 이거는 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토에 살아간다 이거는 비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반 속에 산다는 게 정토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정한 마음 죄짓지 않은 마음 탐진치를 버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산다는 건 분명히 현상계죠. 현상계인데 열반과 함께 살아가요. 탐진치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이게 아라한 중에 유여 열반의 아라한 살아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룬 분들이 얻는 경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식욕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화되어 있습니다. 개정해로 정화된 욕망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실수도 하고 다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열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토 사는 거죠. 사실은 정토라는 거예요. 열반이 아니라 열반은 오히려 우리가 본래 열반인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본래 열반의식에 접속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즉 정토에 접속해서 살아가듯이 열반의식에 접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참나에 접속해서 살아가면 정토듯이 열반의 접속해서 살아가면 정토인 거죠. 이게 저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밝히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은 누리세요. 다 이렇게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방편 쓴 거를 계속 하면 좀 미안해요. 본인도 당사자도 좀 난감합니다. 그때 방편으로 한 얘기인데 계속 그때 이런 얘기 하셨죠? 계속 그러면 이거는 좀 묻어둬 이게 왜 대승 나왔는데 왜 그래 나한테 왜 나를 소승에만 묶어두려고 해 이러시지 않을까요? 진짜 대승이 옳다는 거 아시고 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승 보살이시구나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인이 하는 대승경에서 석가모니를 자꾸 챙겨가면서 가는 거죠. 그 이상 그분 덕에 지금 대승이 나온 거니까 그 공덕 고마워서 같이 모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다. 우리 석가모니 절대 소승이지 대승 아니다. 이러면 이게 제자인데 팬이 안티예요. 아닙니다. 우리 피터 팬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몰라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제가 뭐가 돼요? 그때는 그때는 당신한테 내가 당신이 몰라밖에 안 될 처지라 그걸 가르친 거예요. 라고 해도 아니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몰라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면 뭐가 돼요? 딴 데가 산 얘기가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그러면 사성제에서는 정확히 고를 멸한 삶은 나와도 완벽하게 열반에 들어가서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는 원리는 안 나와요. 사실은 비약이에요. 고집 멸도 다 맞아요. 우리 삶에서 다 유용하게 쓰여요. 근데 그게 윤회를 완전히 멈춘다는 거랑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십의연계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님께서 무명 여러분 그전에 탐진체예요. 무명이 근원적으로는 치 무지가 무명인데요. 무지가 결국 탐진과 함께 가기 때문에 탐진치 전체가 무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탐진치를 품었기 때문에 그게 행 뭔가 여러분 마음 의식 안에서 작용이 남아있어요. 탐진치가 작용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과거에 내가 했던 업이 또 작용을 일으키고 또 내 안에 살아있는 무지가 탐진치가 작용을 일으켜서 내 의식 수준을 결정해요. 이번 생에 여기서부터 이번 생입니다. 이번 생 의식이 결정돼요. 그 의식이 명색 그 의식이 이제 몸뚱이랑 정신작용을 일으키다가 확정되는 게 육입 육군을 갖춰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군을 갖추면 뭐가 될까요? 육입을 갖고 태어나면 육군이 생기면 육군이 뭐 하겠어요? 눈은 보려고 하고 혀는 맛보려고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죠.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육입부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여기 이제 엄마 뱃속부터 이어지다가 태어나서 육입이 촉 감촉을 누리려고 합니다. 눈은 봐야겠고 귀는 들어야겠고 혀는 맛봐야겠고 몸은 만져보고 싶고 촉감 느끼고 싶고 코는 또 냄새 맡고 싶고 생각은요. 그것도 이제 촉이에요. 생각은 이제 오감에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생각, 감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육입이 준비되면 접촉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접촉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접촉 촉 그 다음에 수 느낌이 생겨요. 수 느낌 이 수는 삼수가 보통 있어요. 좋음 싫음 좋지도 싫지도 않음 아무튼 뭔가 불쾌하다 좋다가 여기서 이미 판단되죠. 수 그러면 이제 좋은 감정은 에 가래가 생깁니다. 아까 또 고집멸도에 그 가래가 등장해요. 모든 우리 고의 원인인 가래가 있듯 제대로 등장합니다. 이 느낌까지는 아직 약한데 좋네 실내 이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 여기서 촉 속에서 수 느낌이 왔다가 이 느낌이 증폭돼요. 더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건 더 느끼고 싶고 싫은 건 피하고 싶은 게 이제 가래입니다. 가래가 생겨서 취 좋은 거를 움켜잡는 게 취예요. 취해버려요. 그러면 유 존재의 업이 생깁니다. 이건 존재의 업이에요. 그러면 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또 늙어 죽겠죠. 여기 12연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촉 이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았더라도 불교이론이 그래요. 지금 접촉이 중요해요. 지금 육군에 뭐가 들어왔는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건 이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촉에서 수는 자동으로 일어나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대의 업으로 수는 좋고 시름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촉에서 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수에서 애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고리를 끊어야 돼요. 수가 욕심을 일으켜요. 내 안에서 욕심을 확 일으킬 때 이때 여기서 이때 뭐가 투입돼요? 이때 아까 말한 계정에 사막이 투입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율은 이제 실천 문제니까 더 직접적으로 선정과 지혜가 바로 투입됩니다. 딱 깨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좋다 싫다 느낄 때 딱 깨어가지고 평정심으로 바라보면서 아공의 진리로 이놈은 무상고 무아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안 생겨버리죠. 가래가 죽겠죠. 아까 고집 멸도 원리로 가래가 멸해버리겠죠. 그러면 취, 집착이 사라지겠죠. 집착이 더 강화되는 게 중단되겠죠. 그러면 그 업을 짓지 않겠죠. 카르마가 그럼 카르마가 없어지니까 안 태어나겠죠. 요게 십이영기 논리입니다. 그럴싸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태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12연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비약입니다. 비약 그럴싸하죠. 지금 뭔가 제대로 해명 못하면 완전 뭐 될 것 같은 소리 한 건데 욕수에까지 자 욕심 출동했어요. 저희 이론으로 볼까요? 근데 저희 이론으로 안 보더라도 이제 자명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이론이 더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면 욕심 출동할 때 개정에 가서 육바람일 출동한 거죠. 자 여러분 욕심이 통할 때 육바람일 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정시킵니다. 그쵸? 근데 왜 여기는 열반으로 끝나버릴까요? 우리는 육바람일이 출동해서 어떻게 되죠? 이 가래가 진정되고 취 악업을 짓지 집착을 하지 않고 악업을 짓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이 사라지나요? 여기서 이게 비약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내가 이 방금 눈앞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욕망을 끊었으니 나는 안 태어날 거라는 게 비약입니다. 욕망을 버렸으면 그런 삶을 안 살 뿐이에요. 생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취가 이 취유가 취에서 유를 하면요. 생은 생이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비약이고 생의 방향을 결정할 뿐이에요. 생의 결을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소리 누가 안 하니까 제가 다 제가 하잖아요. 저만 욕먹고 욕먹는 거 즐기는 그런 편태도 아닌데 자 취를 만약에 육바라밀로 해가지고 가래를 소멸시키고 집착을 안 해버리는 그것도 하나의 업입니다. 이미 그것도 업지은 거예요. 그걸 뭐로 해요? 생각감정으로요. 그것도 업이에요. 여러분이 평정심을 갖고 지혜로 대처하는 것도 업이에요.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업을 지었냐 악업을 지었냐만 있어요. 선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로 좋은 생을 받겠죠. 악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아서 이제 과보차 여기는 원인이고 원인이 과보로 나와서 더 타락한 생을 살겠죠. 그렇게 굴러갈 뿐입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생이 사라져요? 얼마나 유가 없어야 생이 사라질까요? 이것도 어떻게 청해요? 이번 생 유를 지었다고 생이 사라질까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업을 지어놨을 텐데 이번 생에 내가 한 생 한 30, 40년 깨워서 개정해로 닦았다고 탐진치 날렸다고 내 무한하게 굴러왔던 업이 갑자기 끊어진다고 다 비약입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업이 이렇게 지워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무한한 생에 업을 다 지웠다고 말할 수가 없고 리얼은 뭐죠? 헤아릴 수도 없는 업을 다 지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한 생 짧은 시간으로 수명이 백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뭘 지워요? 티도 안 날걸요? 그 지운 업은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 티도 안 납니다. 그렇게 업 지워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럼 뭘 뭘 했냐 객관적으로 뭘 했죠? 지금 과거에 무한한 업을 다 지웠다가 아니고 그 유를 업을 지워야 생이 없어진다면서요. 이 이론은 모든 생은 업이 있어야만 태어난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부터 여러분 확실합니까? 업이 없으면 생이 없을까요? 불교에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지금 기독교 같은데 가도 만약에 영원히 하느님의 영혼을 낮춰 그냥 낳은 거지 업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에서도. 그렇죠? 불교는 우리 불교는 다른 철학과 달라 업이 있어서 생겨난다고 해. 업을 언제 지었길래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지었어. 그 전에 언제 그 전에 그 전에 그래서 태어난 태어난 시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불교는 예전부터 업이 있었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이론을 그러니까 이 좁은 좁은 관점에서 보면 그럴싸한데 논의를 조금만 확장하면 말이 안 되니까 석가모니가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고민할 때 고민 못 하겠어요. 고민하지 마라고 했어요. 석가모니 다 막아버렸어요. 그 고민을 네가 왜 하고 있어? 너는 뭐만 고민하면 돼? 탐진치가 지금 이 순간 탐진치 없을 생각만 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명한 얘기 하신 거죠. 근데 자명한데 자명하지 않은 이론의 근거에서 자명한 얘기를 전개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명하지 않은 이론은 왜 필요했냐. 그때 사람들은 다 열반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해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느낌이 있을 때 촉을 통해 육근이 작동해서 어떤 내면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욕심으로 발전하는 걸 깨워서 막기만 하면 넌 괴로울 일이 없다. 거기까지 자명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을 없앤다는 건 다 비약입니다. 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런 철학적 기반도 확실히 얘기해 주지 않고 모든 건 인연이 있으니까 태어난다. 라고만 하고는 그럼 인연을 없애면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럴싸하죠. 어떤 원인으로 이게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주에 이 작은 거 하나 지금 이 펜이 여기 있게 된 데는 엄청난 원인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주가 받쳐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얘가 얘가 여기 오려면요. 산업혁명도 일어나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원인으로 여기 와 있어요. 간단하게 내가 어떤 욕심 하나 줄였다고 생을 없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정도 원인이 파악되지도 않아요. 생이 그렇게 업이 있다고 해서 태어난다.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론이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 태어난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죠. 난 깨워서 지금 눈앞에 있는 업에 대해서 업만 안 지으면 내 생은 사라진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더 자명한 이론은요. 생의 방향 생의 결을 결정한다. 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자명하죠. 당장 지금 바로 내 생의 질이 바뀌니까 지금 이 가래가 일어날 때 깨워서 대체 육바라밀로 개정해랑 육바라밀이 다르지 않습니다. 개정해 확장판이 팔정도고 또 다른 버전의 확장판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 벌써 보시, 지게, 인욕, 선정, 반약 다 있죠. 개정해. 거기에 보시, 인욕, 정진만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팔정도랑 육바라밀 그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실제 어디 적용됐냐는 한쪽은 출가자들한테 소승철학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적용되고 팔정도는 한쪽은 보살들이 대승철학할 때 적용해서 그렇지 이론상으로는 일단 그건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팔정도도 만약에 대승보살이 해버리면 대승팔정도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팔정도 육바라밀 한다고 해서 열반에 들어서 우주에서 사라진다는 발상은 인도인들한테 쓴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편으로 보셔야지 자명하지 않은 학설이다. 자명하지 않은 데 왜 썼느냐 방편으로 왜 보살의 보살도 제일 원칙이 그 시대 그 장소 그 중생의 마음에 순응하라 해요. 그 중생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돌을 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는 전형적인 대승보살이셨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토를 다 보내버립니다. 당시 열반에 들겠다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열반에 드는 최고의 비법을 공개한다 해가지고 다 계정에 닦아서 깨어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팔정도 닦아서 깨어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죠. 그래서 다른 힌두교 성자들은 되게 소시어적인 문화가 있을 때 이쪽은 아주 계정에 엄격하게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자비인형 불살생 이런 거 철저히 지키게 해가지고 그게 도랑 아주 직결된 문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니까야 중에 너희가 선정이 아무리 잘 들어도 그거는 고요한 삶일 뿐이고 현세의 즐거운 삶일 뿐이지 사선정을 잘 닦으면 현세의 즐거운 삶 사선정은 몸을 전제한 선정이니까 몸이 있는데 고요하다 그러면 현세의 즐거운 삶이 되는 거고 무색개 선정 사선정에 들면 그거는 아주 텅 빈 세계에서 열반낙을 누리는 거니까 열반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고요한 삶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삶 버리는 삶이다. 악업을 버리고 선을 닦는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고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하는 거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자. 이건 인도에서 파격적이죠. 선정으로 선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어도 그거는 고요하고 현세의 즐거운 삶이지 내가 말하는 악업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다. 실제 죄를 안 지어야 열반에 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개정예가 딱 확립된 겁니다. 당시 인도 성자들에 비해서 지혜롭고 선정도 잘 들지만 당연히 잘 들지만 더 지혜롭고 개행까지 실천까지 악은 안 하고 선은 하는 도인을 만드는 자비 도인을 만드는 게 목표셨어요. 그럼 그거에서 성공하시면 성공하신 거죠. 그래서 500라하니니 경제인의 1250아라하니니 등장하면 어마어마하게 접속시키신 거죠. 이런 주장도 하세요.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너네 다니면서 다른 학원 애들 다른 PC방 애들 만나면 우리 석가모니 이 길드만 진정한 사문 접속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비가 오면 이렇게 대답하라 까지 막 가르쳐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광호하죠. 열받죠. 다른 브라만 학원들이 있는데 갑자기 너희들 다른 외도들 만나면 우리 고타마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서만 첫 번째 사문도 있고 두 번째 사문도 있고 세 번째 사문도 있고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지금 이 사문이 다른 곳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무섭지 않나요? 다른 데 가서 여기 접속자 없다 하고 갑자기 다른 PC방 가서 주장하면 거기 게임하는 사람들 다 화날 거 아니에요. 야 우린 뭐가 돼? 그때 이렇게 대응하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게 나름의 그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석가모니께서 지혜롭게 방편을 쓰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을 힌두교만 믿고 있으면 뭐예요? 접속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진짜 접속자를 만들어줄 욕심으로 힌두교인들이 계속 이론 따지고 논리 따지기 진짜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인도가 그 논리를 막아버리려고 참나 얘기하면 참나? 참나 너 봤어? 참나가 영원한데 왜 너는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막 이러면 이게 알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반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참나 비판하고 아트만 비판하고 힌두교 비판한 거 있잖아요. 불안만 비판하고 다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입만 막을 정도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토로 못하게 막을 정도의 용도지 형의사학 체계를 구축해서 비판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입만 막은 거예요. 너 참나 알았다고? 야 그럼 참나 있는데 왜 너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 에곤 어디서 나왔어? 참나가 그렇게 좋다는데 너는 왜 쟤를 왜 짓냐? 만약에 어떤 도인이 그랬다면 여러분 승려한테 찾아갔는데 승려가 그랬다면 그 승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질문했을까요? 여러분이 힐문을 하신 걸까요? 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냐? 라고 던진 걸까요? 이렇게 보셔야죠. 석가어머니가 당시 힌두교인들 만나고 막 질러버리셨다고요. 논리도 다 제압해버려요. 그런데 들어보면 형의사학적인 제대로 된 논쟁이 아니에요. 그냥 입만 막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너 모르겠지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몰라해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니 탐진치나 없애 너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원히 못 알아낸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 못 알아내. 그러니까 탐진치 일단 없애고 보자. 이거죠. 마흐르시한테 옛날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신은 뭡니까? 그러면 신을 묻는 넌 누구냐? 그래요. 너부터 알아야지. 마흐르시가 신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너부터 아르라는 거죠. 자기 나는 누군가? 나를 알고 나면 신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이 와서 막 아트만 떠들고 브라만 떠들고 하면 어때요? 석가모니께서 논리적으로 막 다 공격해버리고 너 탐진치 있는 거 아니냐? 탐진치나 없애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그러게요 하고 탐진치 없애고 나면 자기가 알겠죠. 알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석가모니가 아주 실감나게 이해가 되고 인도에서 그런 도인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비슷한 도인들 마흐르시 도 꽤 비슷해요. 닮았어요. 힌두교지만 인격도 좀 높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 지도할 때 참 성실했던 모습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 지도하고 그런 거 다 닮았어요. 제자가 막는데도 불러다가 가르쳐주세요. 마흐르시 같은 분은 평생 접속해 계신 분이다. 여러분 평생 영적인 캐릭터 키우는 데만 접속해 계신 분이라 살아있는 동안 자기 몸을 잘 못 느꼈어요. 이분은 그래서 몸 어떠세요? 아 바람같이 있다는 것만 알아 할 정도로 계속 참나에만 더 강하게 접속해서 사신 분이에요. 뭐 다른 거 할 일도 없어요. 거기는 문화가 좋아서 가만히 있으면 막 아실함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계속 평생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소파 사주면 소파에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건강 차원에서 마실 한 번씩 도는 거 아루나 찰나산 이렇게 하루에 한두 바퀴 도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신 분도 있어요. 꼭 석가모니랑 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삶을 사는 도인들이 실제 인도에도 있다고 양심 좀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한테 이 도를 전하려고 자비심 가지고 합니다. 마을의 시가 제일 강조한 게 자타불이에요. 나와 남을 절대 둘러보지 마라. 참나 차원에서는 둘이 없다. 그럼 이분도 대승적인 맛도 있죠. 하지만 추구하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열반에 들어 사라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난감하다는 거예요. 고매하신 분인데 분명히 이런 분들이 그러니 자비심으로 또 중생들을 쉬지 않고 자기 몸 아픈 것도 안 돌보고 가르쳐주는 분인데 내용이 소승적이다. 석가모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딱 그 부분만큼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털고 가죠. 그분의 인격은 배우자. 자비심은 배우자. 다 배우자. 하지만 철학만큼은 대승철학으로 무장하자. 그래야 오히려 더 석가모니의 그런 가르침도 더 승화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 감히 드리는 게 12연기고 그냥 다 외워서 그냥 막 다들 뭐 진짜 뭐 생멸해보신 분들처럼 얘기해요. 저기 이빠서 하나 하고 하시는 분들은 택도 없는 소리는 생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생겨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무슨 수로 내가 사라져요. 무슨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업을 감히 지웠다. 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일부 업을 지울 수는 있죠. 내가 살면서 그리고 탐진치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선 완벽히는 안 돼. 어차피 알아들거나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완벽한 제거를 통해 없애겠다. 이건 벌써 그거는 그게 실전성을 떠난 소리입니다. 추상적인 소리 이론적인 소리 석가모니 본인이 항상 이론적인 교학을 즐기신 분이 아니고 실천 철학을 강조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와서는 되게 형이사학적인 주장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생이 섬열된다.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보셔야 돼요. 이 안에 녹아있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육근의 접촉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건 이 자리에서 깨어서 이 가래를 대처해서 잘 막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공으로 잘 막으면 고를 멸할 수 있고 고를 멸한 삶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소승도인의 삶이고 대승도인은 여기서 육바라밀로 이걸 조치를 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선업을 지어서 중생 모두 다 이롭게 하는 쪽으로 더 업을 지어서 나와 남 모두를 더 이롭게 하는 삶을 꾸려가시겠죠. 그냥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이 이유가 뭔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생을 없앤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죠. 전제의 이유가 없으면 전제의 결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 이유가 뭔데요? 전제의 원인이 간단하게 지금 가래라고 보고 가래가 없어지면 안 태어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래가 없으면 가래가 최대한 완벽히 없을 수도 없고요. 가래라는 건 현상계에 존재한다는 한에서 더 약한 가래를 가지고 태어나시겠죠. 그러다 또 빡치면 가래가 커질 거고 계속 깨워서 육바람이를 하지 않는 한 지병처럼 계속 탐진치는 관리에 가면서 무한한 생을 살아가면서 돌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합당합니다. 누구도 실험해보지 못한 소리예요. 왜? 한 분도 사라진 뒤에 진짜 사라지더라 라고 소식을 전해온 분은 없거든요. 왜? 사라졌으니까. 생이 없어졌으니 만날 길이 없잖아요. 우리랑 접속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보증 아무도 보증할 수 없는 논리라는 거죠. 인도인들은 막연히 모두 다 믿고 있는 하지만 정확히 아무도 따져볼 수 없는 그런 이론을 전제하고 석가모님께서 방편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 대승이 그거를 이 부분을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대승은 아니다. 우린 윤해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드린 말씀은 석가모님 이론을 전제하더라도 어떻게 유가 생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경전에도 정확히 막연히 가래가 없으면 유가 사라져서 생이 사라질 거다. 이 말은 막연하게는 맞는 말이지.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우리 무한한 생을 살아온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석가모님 말씀을 다 인정하더라도 쉬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도 그래도 미세한 탐진치는 남아있고 사실은 살아있는 한 해는 근데 그거는 탐진치가 미세하게 있지만 그건 이미 업이 끊어진 거야. 불타버린 그 나무의 나무 모양을 하고 있지만 불타버린 재 같은 거야. 이미 나무가 아니야. 이 말에도 다 비약이에요. 자명하지 않은 말입니다. 탐진치가 약해졌다고 해서 그게 이미 이제 이번 생이 끝나려고 이러는 거야. 이런 근거가 없어요. 딱 확실한 거는 내가 개정의로 무장하니까 탐진치가 엄청나게 약해져 있고 악업을 짓게 나를 악업을 짓도록 나를 그 탐진치가 이끌지 못할 정도로 불타버렸다. 불타버린 재와 같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악업으로 인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힘이 없다. 아시겠죠? 나무면 나무로서 용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타버린 그 재인데 나무 모양만 하고 있는 건 이미 나무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탐진치가 불타버려가지고 재만 남아가지고 탐진치가 있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난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여긴 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비약이라니. 그런 정토에 접속되셨다는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럼 그 접속하신 대로 또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 다음 생에 왔을 때 뭐가 되실까요? 그런 분들이 다음 생에 또 금방 깨어나서 도인 노릇 하겠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금방 금방 어려서부터 신동이 돼가지고 영성지능 높아가지고 금방 또 고승이 돼서 중생들한테 많은 가르침 펴고 가신 분들이 전생에 다 아라한 이루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불교 이론은요. 석가모님께서 만약에 아라한만 돼도 다시 못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무한한 생을 아라한도 못 되신 채로 계속 고생만 하셨다는 거예요. 육바람회를 닦으면. 왜 아라한 돼버리면 다시 못 오니까. 이 무리한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시 인도에서 힌두교 믿다가 석가모님이 찾아와서 반낮을 듣고 아라한 된 사람이 나오는데 석가모님이 그러면 그 무한한 생은 아라한을 계속 피해온 삶이겠죠. 혹시 깨어날까 봐 그냥 깜짝 놀랐는데 계속 탐진 채에 빠져가지고 보살도만 했다는 다 하나도 실전성이 없는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그걸 믿고 계세요. 경전에 써 있으니까 믿고 계시니. 해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해보고 얘기하자. 우리 삶에서 제한된 삶에서 실험한 것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 경제 내 내용이 자명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고집 멸도도 바로. 반나절에 아라한이 나오는데 그럼 좀 넉넉히 잡아서 하루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공부해온 사람은 하루면 나와야죠. 하루에 아라한 되고 나서 보시면 알겠죠. 아 이게 아라한이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생이 멸하고 이건 아니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다시 예전의 상태로 안 돌아갈 정도로 나는 깊이 열반에 접속했다는 건 말할 수 있죠. 그 이상 말하는 건 오바라는 거예요. 저희 학당에 만약에 그 이상 얘기하면 저희가 지적할 거예요. 24시간 열반에 접속 가능하세요. 네. 아공 다 인가되세요. 네. 그럼 거기까지 얘기하면 네. 저 다시 안 태어날 것 같아요. 저희 다시 좀 점검을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망상은 어디서 품으셨나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경전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느낀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그런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가모니는 중생들 도우라고 지르셨고 믿는 제자들은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안 거죠. 사실은. 상상해보세요. 늘 24시간 열반 속에 살고 탐진치가 맥을 못 쳐요. 근데 그 치가 완전히 극복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 아공만 아셨지 지금 벚꽁도 모르시니까 치를 다 벗은 것도 아니에요. 치를 잠잠하게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탐진치를 제대로 극복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마을이시만 해도 평생 참나에 접속해 사니까 몸의 존재를 잘 못 느꼈다니까요. 그럼 탐진치를 잘 느끼겠으니까 몸을 잘 못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열반에 접속을 강하게 하고 사시면 그러니까 꼭 초기불교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라한들한테 숲에서 살아야만 아라한된다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무조건 출가자에서만 아라한 나올 것처럼 조건을 거는 거예요. 왜냐? 어디 가서도 탐진치가 작동 안 할 거면 출가할 필요... 출가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왜 출가라는 조건을 걸까요? 여기 트릭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할까요? 아라한이 집에 가 있으면 바로 와이프랑 싸우고 어머니랑 싸운다에 제가 겁니다. 탐진치가 불쑥 서산한다에 겁니다. 숲에 가 있어야 잠잠해요.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을 갖춰놓고 거기에서 탐진치를 가장 약화시켜 놓고 열반 접속을 강하게 해서 최적의 게임 환경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라한으로서 플레이하게 도와준 거예요. 석가문이. 이해되시죠? 그 상태, 그 조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양반들이 쇠속에 돈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아라한은 돈 못 만집니다. 아니 도인이 왜 돈을 못 만지죠? 만져서 어떻게 될까요? 만졌어요, 만약에. 탐진치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해놓고 생을 날린다고 주장한다는 건 그거는 그 시대의 믿음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버리면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재밌죠? 그래서 더 어떻게 주장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믿는 분은 믿겠죠. 그런데 제 얘기 듣고 솔깃한데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정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왜 제 소승을 지금 더 한 번 또 야박스럽게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마인들은 제대로 정토 플레이를 못해요. 열반에 집착해 있거든요. 열반에 집착해 있어요. 열반에 엄청나게 집착해 있는 상태예요. 그 마음이 또 생을 만들 겁니다. 그들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열반에 집착해 계세요. 열반도 놓으셔야 돼요. 열반도 모두 다 놓으셔야 돼요. 다 놓고 깨어서만 살아가시면 아주 그게 보살이에요. 윤회를 하겠다 말겠다도 아니에요. 그냥 수용하는 거지. 나한테 다가오는 자명한 건 뭐든지 수용하겠다. 그 인욕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열반을 고집하지도 않는 거죠. 원래 올바른 보살상은 탐진치 계속 다스려 가면서 이게 게임의 조건이죠. 탐진치 잡을 것. 탐진치 잡아가면서 육바라밀로 탐진치 잡아가면서 나와 남 깨어나게 해가면서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윤회를 하겠다도 아니에요. 그냥 이 윤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거죠. 자세로. 만약에 보살은요. 아니야 너 윤회 못해 열반에 들게 돼 있어. 그럼 수용해야겠죠. 오케이. 이게 보살도입니다. 열반이건 윤회건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도 수용해버려요. 탐진치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육바라밀을 해버리니까. 이게 보살. 더 큰 그릇의 수행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윤회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윤회도 수용해버린 거예요. 윤회도 의미가 있구나. 뭔 의미가 있어요. 윤회를 해야 내가 더 보살 따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용해버린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수용한 거예요. 이해해버린 거예요. 윤회의 의미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끝낸 거예요. 이게 보살상입니다. 열반 수행자들은 일단 집착하고 있어요. 다시 안 오고 싶다는. 다시 안 오고 싶다는 집착이 있어요. 저기 신선도 닦는 사람은 장생 불사하겠다는 집착이 있어요. 그게 다 아닌 거예요. 사욕이 있는 거예요. 사욕이. 하늘이 죽으라면 죽을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태어나라면 이리 태어나고 뭐든지 수용하겠다. 이게 올바른 보살의 마인드죠. 보살 마인드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육바라밀에 맞으면 그냥 고하세요. 다. 자명하면 수용하자가 육바라밀이잖아요. 고하세요. 겁날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열반은 내가 해야 돼요. 라고 해놓으면 집착이 돼가지고 업을 다 틀어요. 그 업을 지은 만큼의 생을 또 받게. 그 다음 생은 소승업 지어놓은 거 가지고 또 받을 겁니다. 하나도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육아 생을 낳는다도 안 믿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생은요. 우리는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존재했습니다. 대승철학은 원래 존재했고 존재는 항상 육근의 모습으로 공즉시색이고 색즉시공이라 존재는 항상 육근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을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공성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니까 육근으로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없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업이 있으니까 생이 있지 땡이에요. 공이 있으니까 생이 있어요. 말하다 멋진데요? 생 즉시 공 공 즉시 생입니다. 생이 뭔데요? 생이 육근작용이 생이죠. 그렇죠? 오온이 생이죠.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입니다. 뭘 없애요? 율을 없애면 생을 없앤다고요? 아니에요. 율을 없애면 즉 업을 바꾸면 생의 결이 달라질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다하다 이제 뭐 특이점이 온 홍의각장 공 즉시 생 생 즉시 공 아시겠죠? 더 이상 음은 갖지 마세요. 공이 있으니까 생이 있는 겁니다. 업이 있어서 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12연기에 제가 반발합니다. 석가모니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소승 철학을 비판하는 거지. 석가모니의 그 치지와 그 지혜와 자비는 우리가 배우되 그때 방편으로 쓰신 그 철학은 우리가 바로잡아 쓰자. 우리가 하자도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 이미 해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해로운 거라도 잘 이해해서 따라가자. 지금 생은 현상계의 생이죠. 공은 절대계의 생이에요. 사실은 한 생이에요. 사실 한 생이고 한 마음입니다. 한 생명이에요. 다 해서 한 생명.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기가 막힌 거죠. 공 온 전체 일심 한 마음 최근에 철학하는 분들 무서워요. 최근에 불교 철학에서 원효의 일심 철학에 그동안의 과오를 바로잡았대요. 어떤 교수님이 들어봤더니 일심이란 수많은 차별 속에서 그거를 소통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래요. 원효는 어떻게도 이 일심이 존재론적인 일심이라고 한 적이 없대요. 내가 헛것을 봤나? 그동안 이 정도로 참 황당합니다. 철학은 진짜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체험 있는 사람도 했으면 좋겠어요. 철학만큼 다른 형의학은 또 형의학적 체험이 있잖아요. 형의사학은 정말 형의사학적 체험이 있는 분이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겸손하시면 좋겠어요. 지르지 마시고 그동안 다 잘못됐대요. 그래갖고 저는 우리 편인가 하고 신나서 그동안 원효의 일심 철학 다 잘못됐대요. 오우 했더니 저도 잘못됐다는 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우 했더니 우우 했죠. 뭐야. 알면 기가 막힌 사상인데 이것도 하나 지금 수용이 안 됩니다. 학계에서 그분도 온효 철학 한자리 하시던 분이던데요. 일심은 이 전체가 한마음이란 절대계와 현상계가 한마음이다가 이게 대승의 극침이다. 더 극치는 육바람일인데 이것만 해도 아무튼 대승이 지금 핵심이에요. 절대계와 현상계를 둘러보지 마시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런 이건 지저분한 거고 이건 더러운 거고 열반은 깨끗하고 이러니까 열반 들어가고 싶어하죠. 그게 사욕이에요. 사리사욕. 그게 탐진체입니다. 열반에 들고 싶다가 탐진체예요. 불가능한 걸 바래요. 탐내요. 그게 애고욕심이에요. 참나가 열반에 들고 말고가 어딨어요. 참나는 늘 전체가 참나인데 전체가 한 생명인데 뭐 여기서 들고 나고 그래봤자 한 생명인데 여기서 겪는 그 고통이 싫다 하는 그 소리가 애고의 소리입니다. 괴로우니까 싫다 그 애고의 소리예요. 그쵸? 그 애고의 소리 괴롭다는 그 애고의 소리 잠재우겠다 하는 철학이 소승철학이에요. 대승철학은요. 괴롭다는 소리도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더 큰 큰 차원에서 크죠? 스케일이 이렇게 보면 이 둘이 하나라는 걸 아신다면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절대개와 현상개가 하나다. 그렇게 되면 절대개는 현상개의 감춰진 모습이다. 현상개는 절대개의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하나로 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로 그래서 절대개는 감춰진 현상개요. 현상개는 드러난 절대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둘이 아니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무엘죠. 진리개와 현상개가 둘이 아닌 소식. 이사무엘 법개. 나아가서는 현상개가 그대로 절대개다. 사사무엘. 사사무엘는 이 펜이 지금 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뜰앞에 잔나무다. 사사무엘의 경지예요. 쪼쪼 잔나무가 그대로 부처야 이거 재밌죠. 사사무엘의 근간은 이사무엘고 더 들어가면 이법개와 사법개 절대개와 현상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